자, 이제 시작! 시작! 이겼어! 인기상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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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가슴 여우가 아직도 하고 있네 오늘 수비 진짜 좋아 형 915 중이에요 915 우리 이겼어요 룸메는 상재완 탑승으로 갑니다 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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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토도 좋았는데 뭐 얼마나 됐다고 이때래 눈꼬봐봐 뭐야 작년이야? 아니 20년대 아스트라이핑 다 스트라이킹 그니까요 뭐야 다 스트라이키야 너무 좋아 어 걷 어어어어 이거 홍챙기 선배님은 성지없는거지 걷 어어 미니티 제작 어허어어어어 자유 다전이존보 어.. 선아나 세계따만 하네? 오! 성생님! 이때 성생님 형은 지금일까? 지금... Kitty가 너무 잘icus 야.. 내플레이를 못해 미칭이 됐었는데 축하드리고 그러다가 예..이오서이덤 이거? 이거? 엄마 걱정하지마 너희들의 성장한 꿈 내가 지켜줄게 안디심! 드림 세이브! 드림 세이브는 세이브당 20만원을 적용해 어려 성경에 노인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누가 매네킹이야? 저희의 세이브와 아이들의 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랩보드 아니야? 이거? 지켜 줄 거지 지켜 줄 거지 가정박물을 통해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잘하자 잘하자 잘해 그래 잘하고 있잖아 아 진짜 지켜 줄 거지 지켜 줄 거지 지켜 줄 거지 배터리가 없네 지켜 줄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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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원정 때는 노트북을 챙깁니다 영상이나 그런 거 할 수 있게 지켜 줄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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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게 지켜 줄 거지 핸드폰 찍고 있어 지켜 줄 거지 다했고 저한테 뒤에 에어팔 정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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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신머리 뭐냐고? 정신머리 대기야 오늘 운동 뭐하겠나? 정신머리 만밍 도치볼 정신머리 복근운동 여기 마이크가 있나본데? 보면은 엄청 잘 비싸 보이네 비싸지 한 100? 맞아야 할까? 보기인데 비싸 정신머리 근데 너가 지금 말짐을 할 것 같은데? 너가 찍어버리죠? 근데 혼도 못 할 것 같은데 운동시키보자 다음에 방송대급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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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중복 가능한 거예요? 저도 7월달에 잘 못한 7월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팬 여러분들 뽑아주시면 아 고맙습니다 제일 맘에 드는 가능은 뭐가 없을까요? 뭐 없을까요? 평생 KT의 정신에서 정신을 해소 정신을 해소 알겠어요? 사실 저 입국을 넣어주세요 그게 힘든데? 그리고 유니폼 밑에 잘했다고 해가지고 굴러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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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MI예요? 굴러오고 주황스럽겠습니다 제일 좋았던 경기 아니면 제일 좋았던 순간이 있어요? 음 삼성 W에다가 제일 컸던 것 같은데 1차전에도 2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법도 한데 콧구만큼은 확실히 하나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헐레벌떡 올라왔던 이야기 투수길이 있는데 설마 애써 약간 이렇게 하고 앉아있었는데 뭔가 그 기운이 하는 게 좀 있잖아요 선수들은 총이 좀 이상하다 이거죠 갑자기 또 혼란 쳐가지고 굴러굴러 굴러굴러 위에는 좋았겠지만 지아이는 저희 투수들은 비상이었거든요 왜냐면 또 투어워 그래가지고 또 준혁이가 2구쟁이 쳐버리더라고요 아예 못 보고 올라왔죠 이번 시즌에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네 어때요? 저는 안되고 어 뭐 좋은 모습 뭐야 신부님들이 있어서 저희가 암울합니다 뭔가 저희 성인권을 확인을 하니까 무난히 또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심상치 않거든요 저희 팀이 지금 그 전면 보전 와 소음 부르면서 소음 부르면서 소음 부르면서 소음 부르면서 앞으로 뭐 7,8,9월 저희 가을이라고 가니까 11월까지 열심히 열심히 하시겠습니다 안녕 저 소개해드립니다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